1. 요우 화질 좋구요 요우 시작하자마자 어 금강석 천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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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흠흠 일단 터뜨려서 올라갔어야 했나? 아 진짜 안되네요 근데 이거 그냥 가도 되잖아 왓? 쪼아연? 과연 좋은걸까연? 오우 노우 나 올라갈 생각 없었는데 아 뚜껑 komt 오~~~ 오호와우 어우 근데에에에에에에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히든 때문에 못올라가는데에.. East Das 아 아 아 꼬린을 할려면 피스위치 문 나와서 여기 위에 여기 나와서 근데 버섯상태여야지 나올수 있겠네요? 버섯상태로 피스위치 문 나와서 파워 든 상태로 와야지만 클리어가 가능하네요 그렇다면 여기에 버섯이 있다는 소린데 쩌 무릎은가요? 도대체 군바 이거 처음에 파워 떨고 있는 용도 말고 또 이용할 수가 있나? 박현우님 안녕하세요 뭔가 깨달으셨나? 난 안보이는데 무엇을 깨달으셨지 되돌아 가질 못해서 여기서 오오오 굿 컨트롤 근데 중요한거는 피스위치 분을 들어가질 못하네 와 그럼 이거 어떻게 버섯상태로 하라는거야? 음 던지면 다 되긴 하겠네요 열어보면 되긴 했지 어 맞아요 그럼 파워가 두개가 되네 오 군바가 아예 못나오네 와아앗 길이 막히네요 장난?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? 아까 되게 안되던데 글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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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보자! 하다보면 됩니다. 오케이! 됐다! 이게 바로 곰수! 이게 바로! 주지각! 예스! 예스! 주지! 주지! 결국 곰수입니다. 정답을 못 찾았어요. 극복했습니다. 아... 이거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저 오른쪽 빨간데보다 왜 자꾸... 막혀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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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